치졸대 구차입니다. 뭐가 됐든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단어들인데 치졸이냐 구차냐예요. 보겠습니다. 김정숙 논란 직접 뛰어든 문재인 초호화 기내식 참 치졸한 시비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문재인 인도 방문 아내가 원한 것 아니다. 초호화 기내식 원칙적 불가능이다. 기내식을 초호화로 먹었다는데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아내가 원해서 갖겠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 자신의 sns에 직접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논란에 대해 국정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그런데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순방 시 해명을 하자면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이 된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인도 순방. 아내가 원한 게 아니다.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령 편이 안 돼서 아내가 간 거다.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랑 협의를 해서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을 해서 등 떠밀리듯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내의 일정은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힐리공항에서 외교장관 쭉 나옵니다. 다활례 축제 있고 마지막 날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타지마을 관람이 원래 들어있었다. 내가 받은 일정은 이랬다라는 거죠. 굉장히 길게 장문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었고 또 국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저 인도 방문 때 여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었기 때문에 두 분을 통해서 어떤 해명 같은 그런 말씀들을 좀 내놓으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저렇게 글을 쓰실 거는 사실은 잘 몰랐고 그런데 굉장히 답답했던 마음을 그런 소외를 적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국정을 안다면 이것을 이렇게 문제 삼고 논란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도 지금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떤 다른 김정수 여사를 공격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을 어떤 상수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명의 글을 그렇게 길게 쓰신 건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쓰신 말씀들처럼 기내식을 그 기내 안에서 무슨 조리사가 조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 외식업체에서 준비되어 있는 걸 비행기에 싣고 가서 거기서 시간되면 꺼내서 서빙해 주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저런 행사를 준비하는 주무부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문체부죠. 문체부가 대한항공하고 계약했고 대한항공에서 용역 계약을 할 때 세부 산출 내역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다 확인이 될 일인데 이렇게 이것을 크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시키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을 말씀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다 참다 못해서 나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앞에서 윤건영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 윤건영 의원이 앞서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얘기했었던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비슷합니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더불어서 윤 의원은 얘기를 했었죠.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참다 참다 나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서 신재호 의원님 약간 판이 좀 더 커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판이 커진 게 아니고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은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자서전에서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2년 5월에 당시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뉴욕에서 유엔 아동특별총회가 있어서 갔는데 첫째, 민안기로 갔습니다. 둘째, 그때의 자격이 뭐였냐.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이었는데 그 당시 이희호 여사는 수석대표였어요. 수석대표였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 해외이니까 애지탕, 외유, 관광 이런 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내, 호화식 이것도 전용기가 아니라 민간항공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 자격으로 갔고 오랜 기간 여성 아동문제의 전문가로서 활동해온 그 연장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민주당의 역사도 부정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최초였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논란입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 던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박수영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아니에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전용기 계약을 맺은 그 문서에 나온 정확히 6,200 몇 십만 원 그리고 6,300만 원 무슨 근거도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데 저는 제발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김정은 저렇게 뭐 으름장만 놓고 그러지 말고 제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써갖고 이게 촉발된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본인이 더 그러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또 즉각 대변인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식도락 여행을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액의 식비는 문체부가 집행했고 기내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을 먹었을 뿐이라며 식도락 여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그 여행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경강부의 해명입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액의 식비가 들어갔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는 사과 정도가 해명문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동학 위원님,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졸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차하다라고 지금 받았습니다.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인도 측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인도에서 당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와달라고 했어요. 11월에 갔는데 이미 대통령은 여름에 한 번 인도를 방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대통령의 일정을 빼서 인도를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 측의 요청이 있으니까 당시에 신난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장관 정도의 수준으로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러면 부인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미 인도 당국과 조율을 해서 실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또 모디 총리가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무슨 외유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도 측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액의 식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비교표가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대체 기내식에서 얼마를 먹고 있는지에 대한 표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6천만 원 쓴 게 많이 됐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나갈 때는 3천만 원 썼구나, 2천만 원 썼구나. 그럼 이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썼구나. 이 비교표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까라고 하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뭘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갈 때 1억 썼는데 인도 갈 때 6천만 원 썼다. 이거를 외교 당국에서 밝히게 되는 순간 이게 외교적 결례를 또 겸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외교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쩌면 비공개로 여야 관계 없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어찌됐건 여당에서 이걸 깠으니까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나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달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비교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무의타게 하면 안 됩니다. 호도하면 안 됩니다. 깔게요. 김건희 여사가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해외에 나간 거 있으면 깔게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식비가 나가고 여기에 연료비 나가고 이 금액이 나간 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라서 나간 것이 아니고 문체부의 예산이라서 나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문체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국가 예산을 사용한 거라서 국회에 제출이 된 것을 어떻게 이거를 동의시하게 보는지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우리도 김건희 여사가 혼자 대통령 전용기 타서 나간 거 있으면 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 그 남기면서 아내는 가기 싫어했고 그리고 청와대는 관여한 게 없다고 했는데요.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문체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이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예비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개입했죠. 그리고 36명의 수행원 중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궁금해. 이 문제의 핵심은 얼마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탔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김정승 여사가 2012년 낸 책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퍼스트레이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자격으로 본인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묻고 나녔던 그게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팽팽합니다. 비교 대조표를 좀 내놔라 그랬더니 있으면 내놓겠다 해서 순간 진짜 내놓나 갖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팽팽하게 지금 주고받는 지금 창가 방패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 이 얘기들이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까 얘기 중에 잠깐 나왔어요.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따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볼까요? 사실은 제가 인도를 모시고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실을 많이 알고 있죠.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이 6천 얼마 기내식비 내역서를 공개를 했었는데 뭐 드셨어요 도대체? 그때 뭐 먹었을까요? 뭘 먹어야 6천만 원이 나오니까? 어떻게 먹어야 6천이 나와? 그래서 그 기내식비라는 그 항목 안에는 음식 말고도 다른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4끼를 먹었다. 그래서 총 인당 대략 평균 174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 저도 궁금해요. 제 배에 그렇게 174만 원짜리가 들어갔는지. 눈 뜨기 마라. 네. 고민정 의원 얘기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 배 속에 174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고민정 의원의 말처럼 지금 이 기내식이 얼마나 초호화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반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다시 한번 여야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승학 의원님이 예비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532억 예비비 써서 해외 순방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거 그럼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는 외교로 바라봐야지 외교를 경제적 가치로 보거나 아니면 외교 자체를 어떤 관광, 외유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과거 정권에서의 외교도 외교로 안 보이겠지만 앞으로 현 정권과 미래 정권에서도 외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한 얘기들 내가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슬쩍 옆구리로 싹 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야가 주고받고 주장하는 얘기들입니다. 좀처럼 쉽게 논란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